전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이 모이는 뉴욕 타임스케어와 지하철 등 상당수 공공장소에서 이제는 총기 소지가 금지됩니다. 지난 7월에 통과된 법안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지난달 31일 뉴욕 타임스케어 광장의 모습입니다. 한 경관이 건프리존이라는 팻말을 붙이고 있는데요.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공공장소 총기 소지 금지 법안 시행을 앞두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7월 뉴욕주 의회에서 총기 규제 강화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되고 뉴욕주 지사가 최종 서명하면서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뉴욕주 공공기관과 병원, 교회, 공원, 학교, 지하철 등 인파가 밀집한 곳에서는 총기 소지가 전격 금지되는데요. 극장과 경기장은 물론이고 타임스케어와 같은 대형 광장도 포함됩니다. 시민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법안 시행으로 미국 내 총기 사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